성대모사가 좀 안 비슷하다라는 것 같아요. 혼자 하다 보면 저렇게 돼.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. 연습을 했대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점점 안 비슷해지는데. 너무 상당하다. 너무 웃긴다. 이거 진짜 잘하는 건데 잘만 해요. 재미는 없고? 재미는 없고? 현장 있을 땐 못 느꼈는데 영상 보니까 딱 막히는 것 같아요. 홍두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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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니? 원래 음악방송 상호도 있어요. 달려라 달려라. 달려라. 하니야 무리할 건 없어. 아무래도 성도그룹에 낄 리가 없잖아. 멋진 새 남자친구. 화이트. 맞아 맞아. 아주 기원하네. 해보겠습니다.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똑같아요. 나도 감고 들을래. 감고 들을래. 그러니까 뜨고 들으세요. 그때 그 가수들을 얘기할게요. 네. 신. 화. 다음 만나보실 무대는. 네 명의 아름다운 요정. 네 명의 아름다운 요정. 핑크. 핑크. 맞아 진짜 재밌는데. 재밌어. 맞아 맞아. 잘한 건데. 저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. 너무 좋아. 우린 너무 재밌는데. 어머 어머. 쟤 피곤하네. 기준점이 젠지니까.